은지야 없죠? 근데 이거 없으면 엎드려 암흑들이잖아 안주세요 누가? 이거 엄마 아직 껍데기 안깠어? 기다리세요 손주세요 누가 두 손 더 달라고 그랬어 아니 달라고 얘기 안했어 뭐 부들부들 부들부들 왜 이렇게 떠겠니? 뽀뽀 손이 너무 없어 앉아봐 은지 이거 먹을거야? 엄마 줄게 기다려 없죠? 뭐 낑낑거려 엄마 줄건데 너 이렇게 목살 때문에 기다리세요 기다려 기다려 와우 엄마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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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예이 예이 레이 예이